통생통사 강동환TV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. 통생통사 강동환TV를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저희 통생통사TV가 드디어 IPTV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덱에 LG유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채널 257번인데요. 257번 채널을 드시면 실학민TV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 저희 통생통사 영상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. 덱에서 SK와 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반기 정도에 이 실학민TV가 채널을 받는다고 하니까요. 역시 이 부분을 통해서 통생통사를 또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들게 매일같이 이걸 그만둬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게 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열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을 제대로 알아가고 또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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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